생생한 현장의 이야기, VJ특공대. 저 이현주가 새롭게 여러분을 찾아갑니다. 압록강 전망 아파트 가격 2배 이상 폭등. 북한 주민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유람선 투어도 재개했습니다. 북한 접경지, 중국 단둥을 밀착 취재했습니다. 지금이 딱 제철이죠. 여름바다 향이 물씬 풍기는 밥상을 소개합니다. VJ특공대 금요일 밤 10시, 많은 시청 바랍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